이렇게 경기 북도 설치는 현재 광역 지자체 개편안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사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 문제는 꽤 오랫동안 언급돼 왔는데요. 민선 8기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이유, 또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창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 왜 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로 생활권이 나눠집니다. 경기도 북부는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과밀화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60만, 서울의 942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죠. 만약 분도가 이뤄져서 경기 남도와 북도로 나눠져도 경기 남도의 인구수는 천만 명으로 1위, 경기 북도와 355만 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게 됩니다. 이처럼 인구가 과밀되면서 경기 남부에 치중된 행정서비스의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상수원 구역과 접경지라는 이유로 다양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눠야 된다는 주장이 1980년대부터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이면 40년도 넘은 주제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인구 문제도 있고요. 행정서비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도는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아직까지도 분도가 이뤄지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분도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 북부의 실질적인 발전과 연계가 될 것이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는 성남시고요. 2위는 화성시, 3위는 용인시입니다. 14위의 광명시가 있고요. 1위부터 14위까지 모두 경기 남부 지자체입니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경기 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가 그나마 15위에 올랐고, 나머지 북부 지자체는 모두 20위권 아래, 최하위권까지 재정자립도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 경기 북부를 구성하는 시군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경기 북도가 신설되더라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분도가 되더라도 경기 북부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 완화 역시 지자체가 좀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제주 특별자치도처럼 경기 북부에 행정적인 독립권을 주면서 재정문제와 규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분도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이야기됐지만 못했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북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점 한 가지와 북부의 규제가 여러 가지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도민들의 생각은 어떤지가 좀 중요합니다. 최근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공론 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도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차 조사에서는 64%였던 동의율이 2차에는 73%, 최근 진행한 3차에서는 87%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3차 조사에 참여한 경기 북부 도민 중 91%, 남부 도민 중 83%가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경기도가 선정한 도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 따라서 일반적인 여론조사라는 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면 북부 도민뿐만 아니라 남부 도민들의 동의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좀 더 일반적인 폭넓은 여론조사도 필요하다는 점을 집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분도를 위해서라면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고 또 언제쯤 설치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지방선거가 이뤄지는 오는 2026년 이전에는 분도와 특별자치도 설치가 좀 마무리가 돼야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법안 통과 주민 투표가 올해 안에 좀 해결돼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올해 안에 국회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경기도 의회 또는 주민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2024년 내년 4월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경기도 분도 특별자치도 설치는 이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상황이죠. 경기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활발한 공론의 장이 펼쳐지는 만큼 우선 도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또 정치권의 참여는 또 협조는 얼마만큼 이뤄질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 남도 그리고 북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